역대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왔지만 양적 확대에 비중을 두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 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부터 적정 주거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한 토지 독점규제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효 토지를 토지 운행이 매입 비축하고 그곳에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수준까지 높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보된 토지에 어떤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관건은 공공주택의 품질입니다. 국민들은 공공주택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주택만 늘린다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똑같은 대형 브랜드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은 다른 아파트가 됩니다.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 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 주거기준에 맞춰 설계, 시공, 마감제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분양가를 유지하고 품질과 만족도는 높일 것입니다. 공공주택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쾌적한 수준으로 지어 주택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해 1인 가구,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가구별 면적 상향, 층간소음 차단 등 적정 주거기준을 제시합니다. 침대 사용, 욕실과 냉장고 등의 설비 규격 증가, 코로나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 등을 반영해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누려야 할 적정한 수준의 면적과 구조, 층간소음, 실내 공기, 일조량, 친환경 요인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 용적률만 높인 탁장 아파트가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면적을 1인 가구 31.1평방미터 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평방미터 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평방미터 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평방미터 공급면적 약 30평 5인 가구 90.4평방미터 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두 곳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 2천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바닥 두께는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240mm까지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소음과 진동이 덜 전달되는 기둥식 구조공법 도입 층고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층간소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는 아파트는 승인을 거부하는 등 사후 인증과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시공을 신규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침실과 거실은 적절한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방에 적절한 환기와 채광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구조로 설비하고 냉난방과 전력 사용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전력 자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시스템 등의 에너지 전략 방안도 기준에 포함하겠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도 갖추겠습니다. 의료와 교육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의 접근건도 확보하겠습니다.